1. 루시우 3. 2. 루시우 1. 루시우 고고 아 루티우 아 라인하우트 위에 있고요 리퍼 리퍼 왼 오른쪽으로 오른쪽 리퍼 로드 오그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로드 오그도 그래 빠졌어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루시우게 피 라인하우트 2 빠졌고요 루시우 3층 어깨 로드오그 다운 라인 방벽 반전을 뽑아줬고요 리퍼 위쪽에 겐지 계속 나대는데 리퍼 반피 리퍼 다운 맥크리 맥크리 뒤에 내려왔어요 맥크리 다운 휠 드릴게요 화물 밀게요 겐지겐지 우측 방 어깨 나이스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없고요 어깨 라인다운 왼쪽 방해 그거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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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솔져 위에 솔져 위에 왼쪽 아 그냥 밀죠 어깨 오케 뭘 인정해요? 문 채팅하셨었나? 아 인정하라고요 맥주기다 자리야 어 리퍼 리퍼 위에 비행기 위에 루시우하고 리퍼 리퍼 계삐라 떨어져요 오 아나님 죽는다 이속 드립니다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들어왔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 진짜 12미터짜리 검 겐지 오른쪽 맥크리님 조심 아이고 그냥 죽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냥 죽어요 빨리 죽으세요 흐흐흫 맥크리 튕기는 거예요 제가 죽었어요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늦게 죽으셨다 아 지금 죽어 뭐야 어 상대 상대 두명 없어요 겐지 반사 없고요 겐지 반사 없고요 아이고 아이고 겐지 반핀데 흐흐흐흐흐 반사의 보장 꼬라바블리 일단 화물 비빌게요 겐지 오른쪽 방 겐지 반사 빠졌고요 라인하나트 궁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맥크리이 안되지 이속 버프 라인 궁 조심 자리야 궁 겐지 궁 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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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요 겐지 딱 비행기 안에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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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아이씨 이거 화물해 자린 자인 아 뭐야 자리야 하고 라인 자인이란다 자인이란다 혀 꼬였어 어 나 죽겠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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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자리야 avoiding Jar Nya가 나 노려요 힐러를 구ently 해줍시다 얜 내려요 내려야래 내려와 seen아 비행기위에 솔져 내려왔어요 솔져 아 나 죽는다 근 hj meu Wag num 자리야! 오른쪽! 아이고 모르 재운거 깨워버렸다!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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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안되지 우리 라인님 죽으면 안되지 학살해버려요 이거! 오케이 나이스 지금 매크리 정면 겐지 정면 겐지 뒤 아이고! 오케이 나이스 다운 고고고고 왼쪽으로 나와요 왼쪽 2층으로 애들 움직이지라고 라인하고 로시오 라인타운 아 라인타운 나이스 나이스 왜 도움이지? 아 내가 아까 힐줬던거 때문에 그런거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어 리퍼 망형아 빠졌구요 리퍼 궁조심 리퍼 다운 오른쪽에 겐지 겐지 이거 라인 라인 왼쪽에 있는거 왼쪽에 라인 혼자 있어요 어 라인 시프트 없어요 조조요! 오케이 꼬였다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뒤에 겐지 겐지 시프트 없어요 조조요 시프트 없어요 오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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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방에 리퍼하고 매크리 아이고 아이고! 겐지 겐지! 아이고! 너무 들어왔다 나 혼자 아이 부추고프장님 감사합니다 어 궁 빼지말공 일단 자리아 궁 빠졌구요 자리아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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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없어요 일단 오른쪽 2층에 저거 리퍼 겐지 들어왔구요 어 겐지 진짜 개피 오른쪽 방 겐지 따온 라인 궁 조심하세요 이속 저거 저거 다 쓸어버려요 자리아 죽여버려요 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저거 망력 빠졌구요 리퍼 다운 맥크리 화물에 겐지하고 루시우 겐지 반사 빠졌구요 쉬프트 없어요 루시우 다운 겐지 궁 이속 드릴게요 오케이 겐지 따온 라인 궁 찾을거에요 조심 이거 어 이거 내가 내가 죽겠다 라인 다운 아이고 와 불타 안 들어갔어 리퍼 왼쪽 방 왼쪽 방 리퍼 왼쪽 방 리퍼 리퍼 왼쪽 방 조심 리퍼 왼쪽 방 여기 계속 있어요 어 나 죽겠다 리퍼 반피 왼쪽 방 왼쪽 방이 있는데 망력 빠졌어요 리퍼 화물 앞에 이거 라인 들어온거 성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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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왼쪽 다운 리퍼 다운 이거 원숭이하고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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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화물 피베요 루시우 화물 뒤에 어깨 나이스 나이스 나와봐요 엔시안 2분인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 밀기팩들이 빡세다 이제 수빈다 이제 유리한거 같은데 내가 웨크리 할거야? 응? 너 웨크리 할거야? 아 나 웨크리 할거야? 아 부추고창님 감사합니다 나 솔져 하되 난 웨크리 할거야 전 안된거 알겠습니다 수비 라인 좀 괜찮아요 괜찮긴 하죠 근데 요즘 지금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 호가를 때문에 뭐 2층 받는게 좋긴해요 윈스던 리바같은데 근데 지금 2층일거라도 자리해도 되고 자리해도 되고 전 메르실 못해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탱커들이 버틸려나 아 뭐 파라야 야 왜 해 이래 고맙네 라인하르트 새 음악도 좀 들어보시지 그래요 핫셀 홈프 같은 고전이 어디서 그러나 아 포기했네 짝이라고 해보네 불쌍하다 아 나도 이닉 5년 썼는데 이상스끼 와가지고 야 야 야 야 왜왜왜 학사님 페니엘 하고 와 아하핰 저스키 주워다 둘이 이 모든 걸 가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거 좀만 맞다가 뒤로 뺏어박죠 기계실에서 5 4 5 5 5 5 나 타이타는 게임용이 아니에요 가격대비 너무 그림 1080이 제일 좋죠 왼쪽으로 리퍼 겐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리퍼 다운 겐지 오른쪽에 아 겐지 겐지 아 오케 나이스 겐지 리퍼 없어요 내려가서 줘줘요 4대5 4대5 덮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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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돌집 빠졌고요 오른쪽 힐키리 인쪽 애들 몰려있어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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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석양 나이스 나이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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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랄라를 향하여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쪽 백 뒤로 쪽 백 자리잡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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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식 미래식 올라와요 라인을 좀더 빼요 아 눈뽕 비 때문에 눈 아파 일단 1층에 자리하고 라인 있고요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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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에 저거 뭐야 겐지 오른쪽 뒤로 리퍼 뒤에 리퍼 라인님 뒤에 리퍼 왼쪽 방에 리퍼 공 한 30분 빠졌어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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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4 대 6 4 대 6 조져요 라인 궁 조심하시고 루시우 다운 자리야 궁 썼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없고요 루시우 아 제발 바랄라를 향하여 오케 나이스 나이스 다 조져요 다 조져요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다운 자리야 자기 힐 없고요 리.. 왼쪽에 리퍼 리퍼 망령이 빠진거이고 왼쪽 방 조져요 조져요 오케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시켜 희매를 하우 힐. 킬 데리고있어요 석양! 뭐야? 조심해 조심해 자기 집에서 쓴거같은거 아녜요? 집에서 쓴거 아니에요 지금? 집 쪽에서 소리 들렸는데? 일단 리퍼 아래쪽 큰 1팩이 있는데 라인하고 자리야 위쪽으로 갔어요 리퍼가 아래쪽에 있고 리퍼 루시오가 아래쪽에 있고 리퍼 뭐야? 리퍼 뒤에 있었네? 언제 뒤로 왔대 얘? 아 저쪽에서 E를 반대쪽 파 리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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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탔어요 오케 나이스 바랄날을 향하여 파라님 죽으시면 안돼요 아 겐지 뒤에 올라온거 오케 겐지 있다 나이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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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요 우리 라인님 상대 라인 개피 조져요 겐지 도구 40초 40초 한번만 막으면 돼요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자리야 궁만 조심하세요 오케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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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나요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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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야겠다 도와주러 이거 4대6 4대6 앞에 가서 조져버려도 돼요 위도우까지 나왔어 왜 조져요 조져요 3대6 석양 석양 아이고 말하고 내가 죽었어 어 석양맨 다운 라인하고 자리야 바랄날을 향하여 없나요 아 나이스 아동 빠가동 어 망치하지만 라인 방벽이 있구요 아 상대 피트 들어왔지만 못오죠 화물까지 뭐지 아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게 아 메르시가 그냥 너 메르시 빠찍였는데 메르시 궁이 그냥 계속 차있는거 같은데 핵 쓰는거 아니에요 계속 차있는데 하라가 잘해서도 하라가 잘하잖아 하하 메르시 예쁘다 야야 드리븐이냐 어 캬아 좋다 하하 무기 안 떴네 드리븐 들어왔는데 아 왜 안됐냐 퍼지겠네 퍼지 오셨고 하하하하 이거 드리븐인데 아유 부추고창님 감사합니다 아이 나라사님 감사합니다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